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잠뜰이랑 둘이 컨텐츠를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예하 네 어디갔다왔어요 요즘에 예 있었는데 혼자 없어 예 아 예 제주도 다녔으니 예 뜰로 그으으 이거 맞죠 예 예 그 재밌더라구요 아 그래요? 네 싸인은 안해드릴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받을생각 전혀 없구요 아 네네 자 잠뜰님이 최근에 뜰로그 영상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도도 혼자 되게 재밌게 다녀오시고 저 버리고 그래가지고 같이 많이 못했죠 아 네 뭐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잠뜰이랑 둘이 컨텐츠를 오붓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기요 하지마요 네 왜 부셔요? 오붓하게 하기 싫어요? 기분 나빠요? 저기요 네 오늘은 특별한 컨셉이 있어요 네 그동안 시청자분들이 도티님이랑 잠뜰님은 맨날 싸우기만 하나요? 도티님이랑 잠뜰님은 정말 친한게 사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구요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얼마나 친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친절한 도티씨 친절한 잠뜰씨 컨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사람이 안하던 짓을 하면 아 네 죽는다는데 아 맞아 일단 이 컨텐츠는 드로퍼에요 총 14개의 스테이지가 있는 드로퍼구요 나 드로퍼 잘 못하는데 그니까 만약에 네가 막 계속 죽었어 어 그래도 아 아 잠뜰이 잘한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을거야 이렇게 막 친절하게 야 그게 더 짜증난다 그냥 싸우면 싸우면 안되냐? 드로퍼 깨는거보다 그게 더 힘들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오늘의 그런 컨셉이에요 알겠죠? 서로 응원해주고 막 다독여주고 으쌰으쌰하고 서로 칭찬만 하기 그래요 알겠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세요 어디요? 여기 밑에요 어디요? 지금 숨질낸거에요? 어디요? 여기서 아저씨 여기요 예 아네 아네 일단은 이 맵의 정식 명칭은 바이옴 드로퍼에요 여러가지 자연지형으로 이루어진 드로퍼거든요 어디부터 하고 싶어요? 골라보세요 I don't know 네 No 이거 좀 톤이 높았던거 같은데 I don't know 알아서 친절하게 해주세요 I think 그 늪지형부터 할까요? No, jungle 아, 정글 좋죠 저는 잠뜰림이 정글하고 싶으시구나 어이구 잘 뛰신다 아이구 아쉽게 죽으셨네 아, 지금 왜 때리신거에요? 때리신거 아니 실수죠? 네, 그니까 가지 못하는 동료의 등을 오 성공했어 아, 성공했어요? 아, 나 지금 구름꺼려고 구름꺼고 있었는데 와, 잠뜰림 정말 잘하신다 대박이다 아, 도둑님 정말 잘하신다 네, 이거 둘다 같이 깨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아, 정말 잘하신다 기다려주실 수 있죠? 화나신거 아니죠? 정말 잘해서 뒤통수를 쳐버리고 싶네요 뭐라구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정말 잘하신다 아, 여기 일로 빠지면 되는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왜 못해요 아, 기다려보세요 이쪽이 아닌가, 이쪽으로 뛰어볼까 아, 이쪽으로 뛰는게 훨씬 낫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아, 여기 밑에 있는 돼지들이 더 잘하겠다 뭘, 뭐라구요? 지금 승질내신거 같은데 돼지들이 더 잘하겠다 아, 네, 기다려보세요 여기 있는 돼지들이 더 잘하겠다고 운 좋게 깨셔놓고 지금, 아 아휴, 뭔가 실력이지 안 들어가지지, 넓은 데로 가볼까요? 여기, 여기 넓은데? 오케이! 우와, 깼다 칭찬, 칭찬 잘한다 그건 좀 톤이 이상하잖아요 잘한다 잘하시네 놀고있네 약간 그런건데 잘하시네 자, 아무튼 첫번째 스테이지 깼습니다 네, 이거 깼는데 뭐 표시가 안되는데요? 표시가 안되요? 어, 우리끼리 인지하고 있으면 되죠? 응, 머쉼 머쉼움이요? 알겠습니다 어휴, 우리 잠뜰림 와, 잠뜰림처럼 귀여운 버섯돌이네 아하 때린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니아니, 미끄어지신거 같은데 어어, 아깝다 와, 진짜 아깝다 아, 나다 아, 죽었어요? 아, 어떡해 우리 잠뜰림이 죽었어 아, 진짜 저 왜왜왜왜왜 뭐가요, 뭐가요? 말투때문에 거슬리네 어, 뭐 맘에 안드는 일 있으세요? 그럼 딱 말을 하세요 네, 맘에 안드시면 말투가 거슬려요 아, 거슬려요? 어, 어떻게 말투가 거슬리면 어떻게해? 잠뜰림이 거슬리면 안되지 이게 어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거 같거든요 아, 진짜 잠뜰림 네 그쪽은 좀 안될거 같은데 아 아, 될거 같은데? 그런가? 알았어요 우리, 우리 또 잠뜰림이 될거 같으면 될거 같은거지 아, 아깝다 아, 아깝다 될거 같은데? 될거 같은데? 오케 버섯돌이야 오케 아아, 도로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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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이돈맵을 가져와가지고 오케 아오, 야 야, 이거 아아, 나 진짜 다 됐어 될거같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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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같은 오케, 아아 뭐야이거어? 오케 0.5크차 오케 오케 깼다 아아 아아, 저 잠뜰림 언제 깨요? 곧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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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아 아아 그래도 하는게다 빨리해봐 시작! 마크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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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늪지영입니다 늪지영 여기 물이 어디있을까? 아, 아 자꾸 시작할때마다 한대씩 맞는거 같거든요 제가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기분 탓이에요 그렇겠죠? 설마 우리 친절한 잠뜰림이 사람 때리고 그러진 않죠? 카우음 저는 사람을 쳐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그러니까x2 오케 나 길 찾음길 찾음 잠뜰림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센터로 해서 여기 푹 빠져가.. 아 마크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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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뛰세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약간 길이 없네요 여기 길이 절대 없어요 이거 우리 그냥 한명만 깨도 되는걸로 하죠 그럴까요? 일신동첸데 일신동체요? 띠뚝 띠뚝 이쪽으로 나 될거 같아 우리 한명만 깨기 하자 나 진짜 될거같은데 나 진짜 알았어 나 진짜 알았어 죽었어요? 소리를 되게 경쾌하게 지르시네요 아 여기 진짜 일로 빠지면 바로인데 아 나 아까 물에 잠깐 손 담궜는데 아 진짜로? 도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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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클라스 어 칭찬을 칭찬을 상대방이 만족하면 한사람만 깨도 되는걸로 하죠 도디님 역시 도로퍼의 명성에 빛나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로오세요 티피하지요 아 우리 잠뚜리님 칭찬 되게 잘하신다 여러분 오해하지마세요 잠뚜리가 얼마나 친절한 잠뚜신데요 다 컨셉이죠 컨셉 사람 가려가면서 친절한 음...그래요? 타이가 나 되게 많이 가리는 날 이거 뭐에요? 타..타이가 타이가는 얼음지형이죠 뭘 어딨어요? 나도 아악 왜 따라해 뭐라 그러신거에요? 아니.. 네.. 좋아서 좋아서 그런거죠? 에이.. 성료! 여기서 이렇게 좋다고 고백하고 그러면 어떻게 시청자분들 오해하시게 도티님이 따라해주는게 영광이죠 도티님 정도의.. 말이 잘 안나오시나봐요 비 크리에이터 아이 잠뜰님만 하겠나요 잠뜰님만 얼굴도 사야하시고 요즘 뜰러고 보니까 미모도 완전 절정이시던데 완전 물올랐어요 잠뜰이 너무 이쁘게 생겼죠? 그쵸 여러분? 그만해 그만해 아 그만해 어? 깼어요? 깼다고요? 우와 우리 잠뜰님은 정말 못하시는게 없으시다 야 제가 드로퍼는 무슨 개뿔 저는 드로퍼 진짜 못해요 우리 잠뜰님에 비하면 세발이 피죠 오케이 내려와 괜찮은 맘에 드셨어요? 네 알겠어요 쉽다 정말 쉽다 이렇게 둘이 같이 힘을 합치니까 금방 깨내요 그러게요 어디어디 했죠 여기 타이거까지 했고요 네 순서대로 하죠 네 사막지역 오 선인장 선인장이 되게 애벌레처럼 생겼네 도티 물이 돛 저 애벌레라고요? 아니아니 도티님 잘하라고 응원의 노래 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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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이쪽으로 와볼께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한 번 누려볼께요 어 오른쪽에 또 난거같다 오 오른쪽 완전쉬운데? 겜 깼다고요? 거기겜 금방겜 거의겜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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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나겜 나겜 우리 같이겜 야 우리 서로 같이겜 와 우린 정말 환상의 듀오 정이형 반응좀 하세요 반응좀 오션스포 오션 바다지요 이거 뭐야 문어인가? 오징어 도징어 와 도징어한테 먹힌다 도징어요? 지금 기분이 살짝 나쁜데요 왜요 도징어한테 가면 바로 떨어지면 되요 이쪽으로 가도 바로 떨어져도 되요 도징이한테 가면 되요 오케이 적겠어요 진짜요? 한 번 해봐요 저 한나절 걸리는데 거미줄 말해보니까 오른쪽으로 알아야죠 오른쪽 아 죄송해요 제가 살짝 승질냈죠 아 죄송합니다 오른쪽으로 갔으면 금방 깨졌을텐데 참 아쉽네요 어 깼네 아 그거 해야죠 칭찬 도티님 인성도 너무 좋으시고 마인크래프트계 어? 뭐야 뭐야 얘 잘들어라 마인크래프트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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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디십니다 간디 아 간디 좀 안 어울려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잠 뜰님은 마인크래프트계의 잔다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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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레스트 여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더 어려워 보이는게 한번에 이렇게 쉽게 깨스 어 그러네 이거 되게 쉽네 아 이게 부딪치는거 별로 없네 물에만 잘떨어주면 되네요 이건 하다라라라라 요거 이렇게 각도를 잘 이렇게 맞추셔야죠 이거죠 이거죠 어 잠시리 이거 한번 도전해봐요 제가 응원해줄게요 서로 진짜 응원의 힘이 통하는지 참 참 뜰 야 대차해도 못가잖아 나무에 부딪치시면 어떻게 다리 부러져요 호 아이구 자 제가 여기 그러면은 제가 여기 안에 들어있을테니까 내 머리를 밟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잘되지 않을까요 네 설마 이제 머리 밟으시면 깨지거든요 아 아 다행이다 자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아 칭찬하셔야죠 아 도티님 정말 백만 구독자 너무 축하드리고요 응 어 그 받으실만한 분입니다 아 진짜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네 You deserve it 야 알겠습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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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쑥쑥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포레스트 까지 깼고 이거 금방 깨겠는데 이거? 지금 뭐에요? 네 힘겨워 보이시는데 그런 칭찬한거 칭찬하고 나서 갑자기 기운이 빠지시나봐 그게 칭찬이 진심이 아니었나봐 에너지 많이 써야되나봐 아 그 쏙쏭쏭 쏙쏭쏙 더러파 쏙쏭쏙 쏙쏙 오 우야 잠뜰 얘기 잘하신거에요 자 지금 자 우리 잠뜰림 잘한다 못겠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이거 되게 쉬운데 이거? 오케 깼어 오케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내 점수 나누기 2는 31 자 저기요 네? 오늘 제가 이런 컨셉 아니라고 했죠 또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잖아요 뭐요? 31이 뭐 31잠뜰림에게 31이란 31이란 사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도티님의 팬분들에게 상징적인 그런게 되지 않았나 상징적인 그런게 뭔데요? 놀림거리? 어 상징적인 똑바로 말해라 똑바로 똑띠 말해라 상징적인 심볼이 아 심볼심볼 상징이랑 심볼이랑 같은 말 아니에요? 맞아요 되게 갖다붙이시네 이거 저는 31이란 숫자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고 저를 상징하는 트레이드마크 같은거 캐릭터가 되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길이 있어? 여기 센터에 있네 나 왜 안죽었지? 뭐야 뭐지 근데 여기 진짜 어려워 내가 말했잖아 진짜 어렵다 아! 나 죽는다! 우와 이거 진짜 어렵네 몇 번을 계속 뭔가 해야돼? 어 안죽었다 오오 약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 여기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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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깼어? 사실 원큐에 정석으로 깨지는 못했는데 첫번째 구간은 떨어져나 안죽더라구요 네 그러네요 그거는 뭐 설계되어 있는거니까 좀 그런가?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거 같은데? 제가 졸려 졸려란가요? 절대 못해 안그러면 그쵸 그쵸 아니 할순 있을거 같은데 굉장히 어려울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칭찬 오오오 진짜 아깝다 아깝네? 한번 더 해볼래요? 조지님은 제가 아는 서른한살중에 제일 멋지신거 같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아는 서른한살 누구있어요? 없어요 아 그럼 한명 아는데 한명중에 제일 그런게 어딨어요 그게 없잖아요 비교대상이 어? 아 저기요 그런얘기 하지 말아주실래요 ㅎㅎㅎㅎㅎ 사실살 연예인들이 꽤 여러 명 있어요 근데 폐석님도率 이승기 님도 있구요 이승기님은 빠른인가 암튼 그리고 그 그 보아 보아님도 있구 그 맞다 송준빈님이 저보다 형이예요 아세요? 오이 응 제가 송준빈님 보다 동생이예요 고됐어 역시 관리의 중요성 준기형 이렇게 불러야돼요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이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한참어리죠? 관리의 중요성 자 어디갈까요? 아 죄송합 죄송해요 사바나! 아 마우스 왜그래! 아 마우스가 이상해요 클릭한 소리 다 들려요 마이크가 너무 소리가 잘 들어가네 여기 사바나고 사바나요? 네 여긴가요? 오 사바나지요 우와 여기는 나무가 이렇게 거꾸로 자라있는데 이거 완전 쉬워 이거 꽁수가 있지 않을까요? 아악! 완전 쉬워 그냥 왼쪽에 왼쪽에 나무 사이로 떨어지면 바로야 왼쪽 나무 사이로? 오케이 알았어 근데.. 어.. 아파 그렇게 쉽진 않은데 이거? 한 칸에 들어가긴 해야돼 여기.. 아! 자 여기.. 아! 오 나 살았네? 자꾸 제가 안죽네요? 아.. 꼼수 쓴거 아냐? 아뇨 여기 무적이 걸려가지고 꼼수는 아니고요 오케.. 아아! 진짜 아깝다 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악! 여기로 안가 왼쪽으로 가보게요 길 개척하시네 아오! 이거 좀 모자란 거 같기도 하고 여기로 못 갈 거 같애 왼쪽으로 그래요? 저는 갈 수 있.. 못 가네?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곧! 아오! 저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각도는 나오는데 좀 어려워요 아이디! ок! 아어얼!! 오오오오! 요기 한 끗.. 아어얄! 늑대세요? 요기 한 끗 차 아어얄!!! 오오오.. releases totalmente 안 minus 내 다리 이렇게 백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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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긴 했는데 깔끔하게 깨질 못해가지고 어이 양심껏할게요 양심껏 양심껏 양심껏해야죠 여러분 부딪쳤는데 안죽은건 아 꼼수 양심껏 오케이 저 양심껏겠습니다 저 여긴데 도로파 어디요 이거 한땀한땀 내려올수 있어요 아 지금 한땀한땀 내가 그거 안할라고 죽었는데 나중에 양심껏 어 나 입은거서 이거 야 쉽다 아잇잠뜰님 잘하시네 이게 사람이 편하게 살수있다 창의력이 좋으시다 인생은 원래 쉽게 살아야되요 그래요 아우 우리 잠뜰님 이거 굉장히 창의력도 좋으시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 그러니까 우리 도티님도요 아 아 이리로가면 안되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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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쏙쏙쏙 아 그렇게 하면 잘되요 아니요 그 정도 경박스럽게는 안했는데 아 그래요? 경박스럽다 아니에요 칭찬칭찬해줘야죠 경기 뭐라구요 아 될거 같으면서도 잘 안되네 아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꺾어야되네요 이게 진짜요? 오 대단하시네 그럼요 저도 한번만 한번만 자 다시한번 칭찬하기 싫은데 아 그냥 칭찬해 알았어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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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야 각도나온다 딱 제가 잠뜰님을 항상 볼때마다 느끼는건데요 잠 뜰님은 캐릭터성이 되게 좋은거 같아요 원래 캐릭터라는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 좀 그렇게 한결같이 통수 캐릭터 못된 캐릭터 칭찬 아닌거 같은데요 캐릭터가 좋다 이거죠 칭찬이죠 아 원래 그렇게 한가지 색깔을 꾸준하게 하는것도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어 맘에 안드세요? 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뜰님 좋다는거죠 네 잠뜰님이 항상 악역을 도맡아해주시고 어 덕분에 제가 착해보이는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착하지 않아요 그쵸그쵸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면 그런거 같잖아요 정희야 고개 부러지겠어요 그만 흔드세요 자 여기는 지옥 한땀한땀이네 저기 한땀한땀하지말죠 우리 한땀한땀 너무 그렇지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냥 간다 보험드시는건가 이거 되게 어렵네 여기 한땀한땀각인데 한땀한땀각이야 무얼 쫌 고도도도 아 이거 저기만 탁 빠지면 깰것같기도 한데 그게 말이 쉽지 아야 탁 물이 보이는데 이게 물은 원래 잘 보여요 쏘옥쏭쏭 쏘옥쏭쏭쏭 아왓 나 진짜 깰뻔해 진짜 완전 깰뻔했어 한끗차단 쏘옥쏭쏭쏭 어 깼어? 어? 진짜? 이게 도로퍼? 한 땀 한 땀 아파카! 아이고 우리 담들이 고생이 많네 그쯤에서는 뛰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자 화이팅! 응 가봐요 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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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뛰어야돼? 근데 제가 다리 잡아드릴게 괜찮아요 어디 계셔? 응? 아 도티님 왜요? 아우 백만 콘서트 하실때 보니까 너무 멋있으시더라구요 오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도티님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팬분들을 위해서 가사도 좋게 써오시는 분이 어디있습니까 오오오 그래요? 네 괜찮았어요? 네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뭐요? 노래 노래 제가 했던거 기억에 많이 남는다면서요 지금 도티티비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저기요 저기요 그렇게 잘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대를 향해 올리는 제가 돋보이질 않잖아요 여러분 조만간 도티티비에 백만도티 콘서트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때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구요 지금 잠뜰티비 켜봐요 갑자기 홍보하시는거 같은데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홍보하지마세요 어디에 계세요? 저한테 오세요 네 왔습니다 네 우리 어디까지 있겠지? 우리 마지막에 네도 마지막에요? 응 정글 머쉬룡 어 다 깼네? 그 네도 파이널리 헐 파이널리 요기 네도 여기 우리 야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우리 한땀한땀 하지 맙시다 알았어요 간다 정성으로 깹시다 이거 우와 여기 딱 물 보이네 여기 어 한번도 깨겠는데 이거?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너무 쉽다 마지막인데 물 딱 보이는데 이거? 일로가면 돼 일로가면 돼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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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흫흫 알았어요 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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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진짜 좋아 야 우와 아무튼 네도까지 여러분 저희가 뭐 서로 막 사이가 안좋아서 치는거 아니에요 그쵸? 네 친구끼리도 이렇게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는 가끔 이렇게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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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를 하이파이브 아아아 자아 리턴 투 스폰 오케이 다 깼나? 안한대 없나? 네 다 깼어요 쭉 둘러볼게요 하나 또 이거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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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했고 이거 했고 응? 다했네 레인보우 바이옴도 캣나? 레인보우 했어 했어 여기 했나? 어 바보야? 최고야 아 최고야 잘못들었죠? 알았어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도대님 되게 많이 죽으셨네요 어? 저는 시도를 많이 했죠 저도 트라이 많이 했는데 그래요? 응 알았어요 이런걸 우리 싹 에이 오늘 경쟁한거 아니라니까 아이 그럼요 어떻게 딱 나 백을 맞췄야? 그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죠 백만도티 야 백만도티라고 백인가? 야 저 백 십만인데 아 응 그럼 십만 저 떼서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잠뜰이도 이제 빨리 백만 구독자를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잠뜰TV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도티티비긴 하지만 제가 또 오늘은 잠뜰이와 친절한 잠뜰씨 친절한 도티씨 컨셉이기 때문에 오늘은 잠뜰TV 홍보를 하면서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티짱 네 잠뜰TV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구요 크러미맘 블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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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